나 같은 경우는 연어를 일시로 이게 어느 정도 짓지는 않아요. 근데 예명을 하나 쓴다거나 이 이름 개명하기는 뭐하고 또 개명 안 하자니 조금 그럴 때 이거는 이름을 가져가지만 사람들한테는 다른 이름을 하나를 지어서 쓰라는 경우도 있고 개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위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개명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이 이름으로 개명을 하면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그 개명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문서예요. 함부로 개명을 해서 오히려 아니 한만한 경우도 이렇게 점을 보면서 봤어요.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는 경우 이름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경우 이름 개명하고 나서 엎어지는 경우 있어요. 했는데 사업이 망조가 들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러거나 뭐가 안 좋을 땐 가서 미리 물어보세요. 그것도 문서 운이 들어왔을 때 내 사주 일지에서 통할 때 그때는 개명을 하셔야지 분명히 문서도 없고 또한 내 인생에 한 번쯤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.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 개명했다가 큰일 나요.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름이 쉽게 말하면 얼굴도 예쁘고 뭐도 예쁜데 만약에 쉽게 말하면 임신 중이라든가 그러면 불리기는 좀 그런데 영의 세계든 신점으로 딱 봤을 때 본인은 이 이름 괜찮은데 사람들 불리기는 그런데 정 그러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친구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가라. 그렇죠. 예명을 하나 가지고 가라.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. 그러니 꼭 바꾸고 싶다면 언제쯤 바꿨으면 좋겠는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름을 바꿨을 때 나을 건지 아니면 내가 뭘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이름으로 인해서 잡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 문서를 잡고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? 이런 것들을 조금은 미리 세세하게 물어보고 이름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태어날 때 부모님이 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. 금읍 판검사 이름을 갖고 갔든 얘는 의사를 하든 이 좋은 마음으로 다들 이름을 지어주지만 내 인생에 고비고비가 오다 보면 이 이름이 이제 버려져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바꿔도 괜찮아요. 제2의 삶의 전성기의 삶이 올 때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분과 이 이름을 평생 그대로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이 이름을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줘요. 정의 그러면 예명을 써라. 나는 그런 말을 하지. 이름 함부로 바꾸라는 말은 해주고 싶지 않아요. 그 이름으로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만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철학관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가기 전에 미리 조금 여쭤보고 가라 이 얘기신 거죠? 그렇죠. 그런 얘기예요. 이름은 정말 내 인생의 문서예요. 큰 문서. 이 단지 두 글자란 썸은 못 바꾸잖아. 이 이름을 바꿨을 때 핵수에도 들어오고 하면 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금방 표가 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고도 나하고 맞지 않는 이름과 맞지 않는 성향의 핵수가 들어왔을 때는 도려도 안 좋은 걸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름이 바꿨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기운들이 들어올 때 바꾸면 같이 밀고 들어와요.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름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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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